전화가 있으면 더 이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안녕하세요 웨이체 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체. 한가신 젠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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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윤 저는 웨이천 씨가 제 7번째 영화의 OST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회 이전에 예상해 이 곡의主题曲, 그래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웨이천 씨가 제 7번째 영화의 OST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본거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지요.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영화는 이 곡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damaged, 여러 개가 mile hoch. 다른 사람이 같이 가르쳐 gid 舉手可以 那你決定全部沒了? 要追求大家一起見 大家一起去 這麼小在一個比較寬敞的地方 大家一波走就讓我們簽到處報名了 ! 그럼 연희철 수영장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나요? 제가 서울에서 중국에 오기 전에 외이천씨 사인된 CD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까지는 외이천씨가 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었을 때 노래가 정말 좋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고 생각해보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아하고 너무 흔한 외이천이도 못 참여한 이 영화의 연출을 하여 하지만 만약에, 이 영화의 결정에서 참여한 이 영화의 연출을 할 수 있다면 이 영화의 연출을 할 수 있을 때 이 영화의 연출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영화의 연출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표현을 하는지?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기만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아! 그러면 이날의 기회로 에서 이기만이 최애의가 그를 영원한 감정으로 그래서 모두 허벅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지? 네, 그니깐 그 기회로 이기만을 전시기 위해 내가 비한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저희는 2021년 12월 6일의 공연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